금방! 그러면 역할극을 두 명이 한단 말이에요. 놀란 아이는 일어난 게 없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줘요. 안경을 가지고. 얘는 화가 나네. 이렇게 하고서 얘네들이 역할극을 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쌩얼로 해도 돼요. 근데 쌩얼로 하는 애들도 있고 보니까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쌩얼로 하는 애들이 한 3분의 1. 그냥 에잇 커밍아웃 해버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런 안경이 저는 수십 종류가 있어요. 복면가왕의 영향인데 이런 안경이 수십 종류가 있어요. 시중에 여기가 얼마나? 천만에요. 천만.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어디 가면? 다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이게 다이송마다 취급하는 품목이 한정 되어서 다이송몰에 가서 구입하시면 돼요. 오래가지고 안경 씻시면 수십 종류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내일 내년에 저는 수업을 완전 생방송으로. 근데 재밌는 거 뭐냐. 역할극을 했는데 역할극이나 문법 패러디송을 한다고요. 하다했다. 흥동태. 돼지밭이랑 수동태. 주 목을 바꾸고. 비 비 비 바이 송. 이래는 게 문법 패러디송인데 애들 이걸 하고 바로 찍어주거든요. 애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전라 산만한 애들. 얘네들이 잘해요. 역시 그게 그거나 활발한 거와 산만한 것이 동전의 양복이에요. 양복이에요. 조용한 반 이런 거 싫어요. 저 아저씨 왜 저래. 설명이나 좀 하지. 걔네들은 청각학습잖아요. 듣고서 이해하는데. 그럼 이런 애들은 나와서 이 무대 앞에 서는 거. 저는 교과실에 마이크 스탠드가 세 개예요. 그래서 마치 애들이 노래방에 온 것처럼 수업을 해요. 애들이 특히 산만한 특히 활발한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재밌어요. 그런 그런 여기 보시면 삼각대가 거의 제 눈 높이죠. 좀 투자 좀 했어요. 요즘 휴대폰 아세서리점에 좀 나와요. 근데 그건 낮아. 근데 눈높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점선 usb 케이블 연결돼 있죠. 이거는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요. 영상 찍는 게. 그래서 usb 케이블을 5m짜리인데 항상 충전 모드로 해 와야 돼요. 애들 수업하다가 끊어지면 어떤 애들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하여간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야 내년에 엄청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놀이로 클릭해. 역할 못한 걸 아니면 문법 패러디송을 재미로 클릭하거든요. 근데 나 그러면 그걸 다 클릭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 콘텐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쉬는 거예요. 케이블 그리고 그 위에 마이크 있죠. 이거는 지난주에 쭉 일주일 해보니까 음성이 딸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휴대폰 녹음기 마이크 이렇게 검색했더니 있어. 2만원 3만원 이 정도가 충분히 녹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네. 선생님 다 기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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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수는 맥점이 좋아요. 그네들이 급식에 당 나오는 날은 더 울어요. 아 시골스럽다. 여기 경기도 양주입니다. 넥 수업 듣고 싶은데 재밌다. 재밌다.